코로나로 지금 격리 중이잖아요. 코로나 격리 중인데 이게 그동안 제가 쉰다고 쉬었는데 제대로 못 쉰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로 좀 쉬어보면서 느낀 건데 그동안 내가 좀 무리를 좀 한 감이 없지 않아 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몸이 진짜 완전히 녹초가 됐더라고요. 제가 면역력이 원래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제가 집 일 집 일 집 이것만 반복하는데 사람을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걸린 걸 보면은 제가 면역력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건강이 젊어도 건강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아파가지고 지금 호흡곤란도 좀 오고 그러는데 이런 와중에 되게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 많이 나더라고요. 안 좋은 생각들도 많이 나는데 사람들이 근데 생각보다 부자들은 좀 건강에 대해서 생각 이상으로 좀 많이 신경을 쓰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 이상으로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이 더 최고지 이렇게 말하는데 실상 까고 들어가 보면은 부자들은 표면적으로는 건강을 안 챙기는 것 같으면서도 엄청나게 챙기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게 건강을 엄청 챙기는 것 같으면서도 실상 돈을 따라가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건강이 되게 중요하고 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휴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의 중요성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를까? 저 역시도 그랬던 것처럼 왜 이렇게 몰랐을까? 이런 것들을 느껴보면서 이거를 대표님께서 한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요? 네. 저는 일단 건강하신 분들의 특징은 그냥 단편적으로 이제 영양제만 잘 챙겨 먹는다고 건강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물론 그 건강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우리 그렇잖아요. 오래 사는데 어떻게 오래 사냐 어떻게 잘 사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영어로 wealth라고 하는 게 불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wealth에 대한 definition, 그러니까 그 의미를 보면 well-being이에요. well-being, 잘 사는 거. 근데 그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심지어 옛날에는 돈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지금 종이 쪼갈에 돈이 있잖아요. 신사님 나이에게 돈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5만 원짜리 그렇게. 그런 돈이 화폐가 없었대요.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옛날에 아예 그게 토끼랑 너의 거북이를 바꾸거나 닭, 달기랑 먹을 바꾸거나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면 wealth라고 하는 부라고 하는 게 없었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도 부라는 게 있어요. 그 부가 뭐냐면 well-being, 잘 사는 거. 근데 요즘 사람들이 돈은 많은데 rich, 그러니까 돈이 있어. 그걸 우리가 그냥 돈 많은 사람은 rich people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rich는 될 수 있어요. 내가 돈을 직접 집중하고 돈에 집착해서 어떻게 돈을 잘 만들면 rich는 될 수 있어요. 부동산도 여러 개 가질 수도 있고. 근데 wealth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well-being, 잘 사는 거야?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건물 가지고 있어도 건물주가 되게 사는 걸 보면 아, 난 저렇게는 안 살고 싶어. 이게 일반 사람들의 존경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돈은 많은데 부럽지 않은 걸.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중산층도 그런 중산층도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걸 보면서 뒷담화를 하겠죠. 봐봐, 돈 많아도 저렇게 아프잖아. 돈 많아도 저렇게 자녀들한테 버림받잖아. 돈 많아도 저거 한 번도 소용 없고. 나중에는 저거 다 밑에 자녀만 주고 있잖아. 이게 지들끼리 이렇게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wealth, 진짜 부는 well-being을 의미해요. 근데 well-being에서는 관계식도 있고, well-being의 건강에도 있고, well-being의 돈도 있어야 돼. well-being에 대한 power control 이런 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well-being, 그러니까 잘 산다는 의미를 가난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가난한 거는 그중에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가난하면 에너지를 쓰지 말아야 될 에너지를 많이 쓰게 돼요. 또. 맞아요. 왜냐면 돈 걱정을 하면 그게 그 자체가 에너지거든요. 근데 돈 걱정 안 할 정도로 돈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두려움이 있겠죠, 요즘 사람들이. 근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보통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특징을 보면 너무 이제 쉬운 선택을 하다 보니까 잘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두려운 거예요. 봐봐요. 콜드콜 같은 경우도 제 와이프가 요즘에 콜드콜 하거든요. 콜드콜 하고 나면 그리고 심지어 우리 지금 지난 3일 동안 나를 세면서 이제 부트캠프도 듣고 그리고 나랑 우리가 원하는 그 결제도 했잖아요. 2000만원. 그러고 나면 자신한테 그 다음 날에는 어때야 돼요? 보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보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맥주 한 칸 마시면서 뭐 이렇게 하는 보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딘가 이제 카페, 좋은 카페 같은데 가가지고 책을 읽는 보상을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진짜 보상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보상을 의미하냐면 그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특해. 내가 완전 한국어도 아니고 이렇게 영어로 되는 거를 저는 그래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학원 원장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레슨닝이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거 쉽지 않아요. 하루 종일 밤새 이게 바뀌어 있잖아요, 지금. 아침 9시까지 저녁 12시, 오후 12시부터 생각해봐요. 새벽 1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이렇게 3일 동안 연속 그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보상이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당연히 어때요? 아, 나 쉬어도 돼. 나 맥주 한 잔 마셔도 돼. 나 영화 하나 배워도 돼. 근데 우리가 만약 앞에서 그런 고강도 훈련에 대한 고강도에 대한 뭔가 선택과 어려운 결정을 안 하면 어때요? 쉬는 게 쉬는 게 아닌 거예요.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과학적인 알고리즘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알고 있는 거에서도 그치면 안 돼요. 이제는 알았으면 어때요? 또 이걸 아웃풋으로 해야 되잖아요. 할 때마다 또 어때요? 궁금증이 생기고 질문이 생겼을 때 멘토링을 또 누구로부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커뮤니티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응원해 주고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사람이 억대형 봉사 되기까지는 이런 게 필요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혼자는 되는 일이 없어요. 맞아요. 진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아까 그 몰입이라는 키워드랑 또 이어지는 것 같은데 뭐 하나 제대로 몰입 안 해본 사람은 쉼에도 몰입을 못해요. 쉬는 거에서도 몰입을 못해서 쉬면서도 일 생각하고 있고 일하면서 쉴 생각하고 있고 밥 먹으면서 일할 생각하고 있고 일하면서 밥 먹을 생각하고 있고 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에 대해서 몰입 하나도 못하다 보니까 뭐 하나 특출난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잃는 거고 이런 악순환적인 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인터뷰도 정말 많은 분들한테 오늘은 특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도 기쁘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저희 영상 좀 팔로우 많이 하셔가지고 좀 많은 것들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오늘도 정말 즐거운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